지금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장현정씨가 진행하는 노래가 좋아하라는 프로그램가 있죠? 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3월 9일날 지금 나오는 가수가 3월 9일날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가수를 보면 생각나는 게 니틀 사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아마 이 무대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멋진 가수입니다 우리 민영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다수 치면 너무 아름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수입니다 이제 보인다 이거 저 이제 보인다 이거 이제 보인다 이거 시신 날이 사는 거야 뭘 매실 denkt 잘하자 여전히는 것 compar지 않고 깜짝 놀랐잖아 그냥 나랑 수고 한 번이나 살 빼놓은 것이 입을 수 있는 거야 날도 안 하지 말고 시신을 찾고 시신을 찾고 어차피 안 뜨는 거야 하루하루 나를 흘려 세 달 동안 어둠을 담아 주고 아름다운 달 달달한 어둠과 바람을 불어 웃을 거야 너는 이 생물이 남아있어 즐거운 게 쌓은 거야 이 생물이 남아있어 즐거운 게 쌓은 거야 거기 한 가지 день 아시노가 이런 거야 아 이 생물이 남아있어 즐거운 게 쌓은 거야 이 생물이 남아있어 즐거운 게 쌓은 거야 나의 호시이나는 사랑을 거야 내 눈을 감자하는 사람을 살았어 내 눈을 잠겨 내 눈을 감자 나의 눈이 널 볼게 내 눈이 널 볼게 내 눈은 감자 내 눈을 감자 내 눈을 감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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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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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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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